서천의 운악산 축제 오셨는데 어떻게 분위기가 어때서 어땠어요 아 일단 운악산이 전기가 좋아서 그런지 에너지들이 다 너무 넘치셔가지고 제가 노래하면서 전혀 힘이 안들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분위기도 너무 좋게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팬들 천분이 오셨는데 와 어 팬 많으신가봐요 아유 저는 한 분 한 분이 저에겐 모두라고 소중한 분이 좀 네 어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? 비결이란 모르겠고요 그냥 매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진심을 알아주시는 많은 분들이 또 저를 좋아해주시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포찰을 대표해가지고 공대리 뉴스 박동민 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